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제가 신생아를 키우는 우리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온라인 육아 플래스를 만들었어요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임신 중일 때 미리 공부해두고 출산 후에는 몸으로 직접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분들은 미리 공부할 수 있고 출산하신 분들은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만들었어요 또 엄마들이 강의를 듣다가 원장님 이런 강의 꼭 필요하니까 만들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강의가 있다면 선별해서 추가로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다울베베 닷컴으로 오시면 실제 코칭 영상으로 이루어진 아주 디테일한 육아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줌 수업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엄마들과 활발히 소통할 예정이에요 얼리버드 행사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니까 얼른 신청하세요